가세요? 야 자장면을 증거랑 한자은 어 Block 본인이 피유를 받았어요 긴장돼요 어때요? 긴장되지는 vorher 기사발로에요 그걸 어디와 주제? 한 번 더. 아! 좋은 때 끝내자. 재밌죠? 또 하고 싶은데. 콩을 맞춰보는 거예요. 콩을 맞춰보는 거예요. 콩이요? 바두가른. 바두가른 있대요. 젓가락으로 바두가른 돼요. 꿈에서도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역시 만족을 못하시네요. 자, 갑자기 제 프로그램이 스타킹이 되었습니다. 자, 스타킹입니다. 자, 지금도 한 번 합시다 일단. 자, 지금도 한 번 합시다 일단. 네, 자.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대단합시다. 스테미너. 특히 운동선수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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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 흘리니까 이거는 제가 하면 돼요. 아, 그래요? 꼼꼼하네. 되게 꼼꼼해요. 네? 되게 꼼꼼하잖아요. 아, 승객이요? 집에 정전이 와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제 물건을 제가 이렇게 찍고. 말만 해주면 몇 번째 서랍에 왼쪽에서 오른쪽인지 그래요? 지금도 머릿속에 다 이렇게 박혀있어요? 그럼요 언뜻 듣기로는 한복 메이저리그는 죽을 때까지 메이저리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맞습니까? 큰애가 무빈이가 학교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인종 참여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나이에 그런데 이제 아빠가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단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에서 너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취직 끝날 때 애를 학교를 데려줘요 빨리 데려주면 학교에 제 티셔츠 일품을 입고 오는 애들이 가록 보여요 그러면 저는 보면 모른 척하죠 딱 보고 눈 돌리는데 우리 애는 제 손잡고 하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바라고 아 잘하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아빠 왜 쟤는 아빠 옷 입어? 이래요 그러면 몰라? 몰라? 이러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아빠가 좋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또 놀랬던 게 야구를 하러 가는데 제가 가달래요 너무 피곤한데 봤죠 가만히 보니까 5개 들어섰는데 제가 5개 들어갈 때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홈플레이트를 끝에 한 번 치고 앞에 한 번 치고 앞에 한 번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하거든요 항상 똑같지 않은 동작이 있죠 네 했는데 반석에 딱 들어가더니 똑같이? 하더니 탁 탁 탁 탁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가르쳐 줄 도 없는데 부엉게 어디 가겠어요 로그님 메이저링에서 불이 내리기까지 안의 힘이 가장 크겠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의 현재 출신수가 여자를 만난다면 과연 인간 출신수를 만날까 모든 배경을 제외하고 정말 인간 출신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제가 와이프를 만났을 때는 미래는 있지만 그렇다고 확신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제가 그 당시에 가진 게 많은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정말 저 하나만 보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인간 출신수만 보고 미국으로 그래서 호텔에 보면 지금의 제 가기까지 이거를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결혼식 안 오르더면서요? 할 계획은 저희가 있었어요 올 초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 이제 조금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이런 이제 제가 안 좋아지면서 여러 주위의 그런 말들 때문에 힘들어하다보니까 Say I love you Say I love you Say I love you Say I love you